흥복아 영이 오네 영이 영이 오랜 마이네 호랑도 그렇게 흔들으면 안아픈가 안아프니 흔들겠지요 어디로 산책 가시는데요 딴 데 갈 거예요 뭐 산책 조심히 하세요 흥복이 좋아 흥복아 우리 저리로 가자 가자 흥복아 흥복아 일로 봐야지 흥복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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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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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